아버지 자주 못가서 죄송해요.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. 엄마가 이따 데리러 올게 우리 딸. 당신의 가족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.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없습니다. 화재 안전 성능 보강.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한 의무입니다. 사업 내용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업 내용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